보살도에서는 협업이에요, 협업. 왜냐?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번 생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열반밖에 안 찾아요. 대승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열반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열반밖에 못 가르쳐줘요. 그러면 다음을 기약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누가 와서 또 대승을 가르쳐주리라 하는 그런 걸 그 정도도 모르고 보살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와서 해주겠지 하고. 그래서 미륵불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메시아 부처가 온다. 그 사람 오면 뭔가 도가 더 커질 것이다. 근데 저 500년 뒤에 예수님이 나와서요. 대승 보살도를 천명합니다. 이거 불자 분들이 이거 모르시면요. 종교 다르면 보살 못 된다고 믿고 계신 거랑 똑같아요. 화엄경 사상이랑 다른데요. 화엄경의 보살들은 외도로도 태어난다고 다른 종교인으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리고 53 선지식의 외도들이 다 있었는데 외도는 안 된다고 부정하는 건 비불교적이죠. 예수님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요. 대승 불교 경전보다 더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명도 구원해서 빠뜨리려고 하지 않으신다. 한 명의 작은 아이라도 실족시키면 그 죄는 클 것이다. 그 아이도 하늘은 구원하길 원하고 그 한 명을 구했을 때 다른 사람 구했을 때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 보살 사상을요. 저쪽에서 예수님이 천명합니다. 그게 대승 경전에 전 영향을 줬다고 봐요. 왜? 대승 경전들보다 신약 성경이 더 먼저예요. 문헌적으로. 화엄경보다도 더 먼저입니다. 신약들이. 그러니까 연계해서 보시라고요. 내정교, 남해정교로 보시면 이런 말이 다 엉터리겠지만요. 보살들 간에 지금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쪽에서 출연하면서 유대교가 뒤집어집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만 구원된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 인류가 구원될 거고 한 명도 빠뜨리지 않으신다고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대승으로 바꾼 거예요. 소승적인 유대교 사상을. 동시에 인도에 소승적인 불교, 아라한들만 구원받는 성불이 아니고 해탈한다는 이론을요. 모든 인류가 대승 사상에 입각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상으로 바뀌는데 저는 분명히 일조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만한 보살이 한 분 다녀가시면 바뀌어요, 사상들이. 석가모니는 왜 못 하셨냐. 석가모니는 능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그때는 인도에서 씨알도 안 먹힐 때였다니까요. 석가모니 가르침이 500년간 퍼지면서 자비니 뭐니 그게 한참 퍼지니까 그때 대승이 탁 먹히게 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또 인도 불교 공부하셨을 거라고도 보고요. 어떻게든 그걸 다 전해받았을 거라고 봐요. 꼭 인도 가서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영향 속에서 서로 주고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석가모니의 예수님의 관계 설정은 저는 그런 거는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별로 찜찜하지 않은 거 보면 그냥 사실이란 건 아니고 양심이 어긋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드립니다. 이렇게 설정하셔서 보살들 간에 이렇게 협업을 해서 도를 닦아간다. 인류를 구원하려고요. 와서 열반 좋아하는 데 가서는 열반 내가 해줄게. 단 도덕적으로 살자. 천국 가고 싶은데요. 천국 가게 해줄게. 단 바리세파식 도덕 말고 진짜 성령 안에서 도덕적으로 살자.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유교 이니에지 잘하자 불교 육바람일 잘하자.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